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지 팬 여러분 목격자 상훈 역의 배우 이성민입니다. 8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목격자의 충격적이고 강렬한 무삭제 첫 10분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독점 공개합니다. 저 정말 몰라요.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. 눈 빼지 말고 끝까지 볼 것 올여름 최고의 추격 스릴러 목격자 최초 목격자가 되세요. 아파트 한복판 살인사건 발생. 본 사람이 없답니다.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. 내가 본 살인. 나를 본 범인. 그 놈 아직도 이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. 살인을 목격한 순간 나는. 아니지도 봤어요. 놈의 다음 타겟이 되었다. 아까부터 여기 있어요. 목격자. 8월 15일 대개봉.